예, 아름다운 무대 감사합니다. 제가 대동과 화합의 무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대동의 대동, 화합의 화합을 벌여보겠습니다.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무대를 위해서 지금부터 종로구리 소년소녀 합창단과 함께하는 무대를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큰 박수로 합창단을 환영해 주십시오. 준비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로 어우러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잘 보여주었고요. 또한 어린이 합창단의 깜찍함 플러스 아주 잘 훈련된 공연이 정말 감미로운 멜로디를 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무대가 다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공연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여러분, 더 큰 화합과 대동의 무대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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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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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생년월일 내 생년월일 내 생년월일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구리